일단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을 진단해 보니까 모발은 보통 모발이에요. 하지만 이제 염색도 하고 매니큐어도 하고 계속해서 열펌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황하지 않기. 저는 피카에 있는 C1 pH 9.5짜리입니다.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예요. 자 매니큐어나 헤나나 어떤 우리가 염색방에서 했다고 해서 오징어 먹물로 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pH 9.5짜리 제가 펌제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랑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어떻게 해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이대로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제가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pH 9.5짜리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저는 다시 pH 9.5짜리 C1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네 이렇게 믹스해서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했던 머리예요. pH 9.5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도포합니다. 약을 그리고 자 요렇게 하니까 어때요? 벗겨져 나오죠? 네 디치오들이 벗겨져 나옵니다. 매니큐어도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요. 어 네네 요렇게 건강해지면서 네 요렇게 해서 2차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연화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blah yeah 2번째로 세게 3 2차 클리닉이 되는데요. 피니치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딱히 귀에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교통을 해주겠습니다. 손상이 마른 끝부분 먼저 놓고 하시고, 나머지를 하시면 되겠죠. 잘 상태에서 피지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거로 피지를 갈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포틴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 단백질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 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자, 흘러들어서, 다시 한 번,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줌마스타일, 저는 피카에 줌마스타일의 쇳머리잖아요. 그래서 피카에, 자, 13, 17, 19로, 네, 롱아이롱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골덴포인트, 자,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조금 웨이브가 조금 강해야 돼요. 그래서, 자, 13mm W 뿌리를 살립니다. 자, W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13mm 로 하고, 17mm 에요. 자,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자, 굳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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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대로, 이 릿지 있는 데를 잡아 주신 다음에, 자, 빛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첫뜸 없이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간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13mm 입니다. 자, 13mm로 그대로, 네, 한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7mm. 자,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 다 들어갔죠? 자, 끝뜸 중요해요. 자, 줌마 스타일, 워만들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우측 파트. 자,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큰, 뽀글뽀글한 웨이브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사이드 부분에는, 양쪽 사이드 부분에는, 19mm로 할 거예요. 자, 19mm. 피카는 봉이 길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슬라이스를 뜨셔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벌써 끝이 다 들어갔죠? 네. 피카로 원권 아이롱으로 해서, 줌마 스타일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보세요. 19mm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 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싹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죠? 너무 쉽고.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17mm입니다. 머리 기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17mm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한 바퀴 돌리니까 벌써.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 뜸 들였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 P.O. 이거 폴리에요. 폴리를 뿌려서, 컬도 강화력도 생기고, 또 수분 조절도 돼요.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 좌측 파트, 잡으신 다음에, 자, 19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 그 다음에 빗을 딱 대신 다음에, 네. 줌마 스타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네. 자, 한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제가 또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19mm. 자, 쉽게 쉽게 하세요. 피카이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 하네, 1시간을 와인딩 하네, 이러면, 네. 손님, 고객님도 지루해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17mm입니다.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자, 벌써 다 끝났어요.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줌마 스타일에서는, 가장 많이 볼륨을 살려줘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자연스럽게 빼줄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 자, 머만두리 팁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컬 강화력이,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컬 강화제인,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수분 조절도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부터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네. 연화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화도 제가, 어머만두리 쉽게 가르쳐 드려요. 미친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를 가지고,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화 보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열펌도 계속해서 해오지만, 머리 손상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줌마 스타일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와인딩 하면서,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에,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 같이, 이렇게 폭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피카의,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커트라인에서는, 커트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펌처럼, 예. 더 올드해 보여요. 좀 더 영하게, 좀 더 머리를, 어때요? 대두가 아닌 소두. 그러니까, 볼륨을 주고, 어느 부분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저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어, 완전히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올로만, 제가 마무리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 어,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면, 이런, 헤이스라인이나, 네이프, 커트라인 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아주고,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컬을 넣었어요. 자, 17mm도, 이렇게 잘 나와요. 연화만 잘 본다면, pH 9.5짜리, 미친 연화로 해서, 파워소프닝, 연화로 해서 하신다면, 어,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어,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완전히, 어, 드라이로, 어, 건조했어요. 어때요? 펌 예쁘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아이롱 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롱 펌의 매력은, 네.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다운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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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